메이아 너 지금 뭘 뒤집어 쓴거야? 이거 우비야 아 그 비닐이 우비야? 어 우비야 근데 넌 비가 이렇게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비 다 맞아서 어떡해? 괜찮아 나에겐 나뭇잎이 있잖아 짜란 이렇게 하면 비를 안 맞겠지? 어 그래 훌륭한 생각이다 그나저나 아빠는 언제 오실까? 그러게 어머 토토루 너도 기다려주게 고양이 버스가 빨리 와야 할텐데 언제쯤 올까? 많이 기다렸지 어서 내증에 타려무나 자 여기 아 잠깐 나 비닐 좀 벗고 우비라며 비닐이야 다 탔어? 그럼 출발한다냥 방금 고양이 버스에 탔던 토토루와 메이 메이친구입니다 메이친구 만들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해요 방문에 걸어둘 수 있는 문장식품이구요 여기 앞쪽에 예쁜 문구를 적어서 장식해둘 수 있어요 납작하지만 포근포근하게 안쪽에 솜이 깔려져 있어서 정감있는 메이입니다 그럼 문장식 메이 만들기 지금부터 함께 진행해볼까요? 같이 가보실까요? 고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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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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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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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